이야 멋있네 런닝 힐즈의 별 여러분의 런닝 힐즈의 보안관들입니다. 이렇듯 시간에는 런닝 힐즈의 역산남은 책이 있으며 첫째는 여러분의 지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 별이 붙었습니다. 별의 개수는 1개에서 4개까지 있습니다. 한 사람당 1권씩만 펼칠 수 있습니다. 책을 펼치는 소원에는 별은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의 지위를 가르쳐야 됩니다. 다른 별이 당면 책을 쳐주세요. 우와 우와 시리즈의 옆에 제 wifi 전환 연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그러면 야 아 아 제만 없었으면 정말 멋있는 아 아 멋있네 우와 영화 속에서 보던 이야 전화시입니다 보스베리아 아 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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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씨도 좋고. 어 우빈아. 오늘 연합 작전 가나요? 아 그럼 가야겠어. 옷도 블랙 앤 화이트 딱 맞네요. 좋아 좋아. 느낌 딱 있어요. 느낌 있어 지금. 느낌 있죠. 펼치면 이렇게. 이렇게. 와 여기 도서관 진짜 멋있다. 다 책이야? 야 광수야. 여기 어떻게 찾아? 와 책이 너무 많다. 와 책이 진짜 많다. 친구. 어? 부담 갖지 말고 올라가. 야 돼요. 친구 올라가세요. 그렇지. 편하네요. 우와. 멋있다. 편히. 와 도서관 진짜 멋있다. 와 기가 막히네. 오 진짜. 1부터 4인데. 한 3등 도우면 좋은 거 아니야? 사실. 형. 그냥 여기다 놓고. 그냥 여기다 놓고. 살을 한번 찾아본 다음에 다 저렀시잖아요. 그런데. 내가 뭐 네가 와서 가져갈 것 같은데. 저는 상으로 만족 못하죠. 형. 형 그냥 이거.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같이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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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나의 고향 같은 이곳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다니 펼치면 되죠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